안녕하세요. 여기 3월 7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. 지금 갤러리 현대 2층 전수실에 와 있습니다. 김민정 선생님, 타임니스 전시장인데요. 한지를 원형이나 띠의 형태로 잡도로 자르거나 불로 태워서 이것을 또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. 지난 4년 전에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대 보다. 작품들이 많이 칼라가 도입이 됐습니다. 파슬리 감사합니다. 갤러리 현대 2층 전시장 인민정의 타임리스 이 전시 3월 28일까지입니다. 이 전시 3월 28일까지입니다.